오늘 한동훈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테러에 대해서 계속 개소리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보자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시죠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30분에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동적인 연설의 앞부분이 내가 지금 테러로 피해를 당해봤는데 나는 다시 살아왔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어목한 잘못된 정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끄는 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을 안 죽이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에둘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당 정치 극단적인 어떤 적대적 생존관계로 살아남는 양당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이념전쟁 이념전쟁 이런 거에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정치장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딱 찍어서 내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치 테러가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학술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게 학술적으로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도 한동훈이 발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아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한동훈은 자기 정체성이 이재명 대표 사냥개지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장개는 항상 그 사냥 대상을 보고 지져야 됩니다 잡아오지 못해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말이 얼마나 사실 위험한 말이냐면 저는 저 얘기 딱 들었을 때 세월호 때가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세월호 때 악질적인 극호 유튜버들이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체팔이 장사한다고 했습니다 시체팔이 장사 지금 저 이태원 유족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냐 진상규명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건 그만큼 싫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까지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세월호 때 극호 유튜버들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또 표절했거든요 표절을 확실합니다 표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 사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디에 동질화가 돼 있냐면 지금 세월호를 덮으려고 했던 김기춘 등등에게 동조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똑같은 심리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구링이 데가 있다 찔리는 데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사실상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테러에 관련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뭐 그렇게 추정해도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배현진 피습은 민주당 욕망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마 배현진 테러라고 못합니다 이제 테러가 아닌 게 다 밝혀졌잖아요 테러라고도 또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또 미쳤나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는 애초에 어떤 애냐면 DC인사이드 안에서도 또라이라고 찍혀있던 애였어요 얘가 주로 뭐하고 다니냐면 유명인들 배우들이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유명인들 그리고 또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경복궁 담장의 낙서 테러했던 놈들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개인적 응징을 하는 것을 즐기는 맞습니다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유아인 배우한테 커피를 던지는 장면이 찍혀있군요 찍혀있고 그거를 자기가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리고 방송국에다가 그거 혹시 찍은 것이면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걸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걸 즐겼던 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심리상태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웃사이더 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면받고 있는 거 소외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죠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관심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 하는 것에서 이 친구는 유명인들을 타겟으로 그거를 공격을 하든 응징을 하든 해서 그걸 올려서 관심과 주목을 받는 대로 경도된 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관심을 받는 것에 목숨 거는 한동원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같은 애에요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이 친구는 워낙 아직 중2이고 가치관도 미성숙하고 또 동료관계 친구관계가 원망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친구들 괴롭힌 사건들도 있었다 그러고 스토킹한 얘기도 나오고 네 스토킹도 있었고 실제로 애초에는 이 친구가 adhd인가요 그 주의력결핍장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 주의력결핍장애의 친구들이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딴 생각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친구들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게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한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의력결핍장애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학원생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친구들하고 불화가 많아요 불화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불화들이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애들은 막 응징하고 싶어지고 네 그게 이제 막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기서부터 그를 치료를 좀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면 여기까지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을 막 자극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준석 같은 애들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이런 애들이 얘네들 갖고 자극질을 합니다 실제로 배현진을 공격했던 이유는 이준석하고 배현진이 티격태격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배현진이 제 뒤통수를 갈기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번 사건은 배현진을 꼭 찍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유명인이 드나드는 미용실 앞에서 유명인을 기다리다가 그렇죠 배현진을 보자 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아요 가서 확인을 했죠 배현진 맞으시죠 맞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쫓아들어가서 그렇죠 범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준석 같은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그렇죠 이준석도 그렇게 해서 떴으니까 네 이준석은 말로 한 거고 그렇죠 이준석은 돌로 한 거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같은 관종들이잖아요 셋 다 한동훈 이준석 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적했듯이 윤석열 정권의 마녀사냥 희생양을 만들고 악마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공격한 사람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 사실상 이런 사건의 배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심리적 배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한테 영향을 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이라든가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도 얼마나 민주당을 악마합니까 네 말로 민주당 바람 민주당이 이렇다 멍청이더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범죄집단처럼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같은 경찰은 그냥 이런 조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명백한 암살미수 혹은 테러 사건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언론이라고 경찰은 피습사건으로 불러요 습격범 심지어는 급습범 또 피습범이라고도 처음에 그랬어요 맞아요 피습범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 불렀습니다 야 진짜 그런데 이 사건은 터지자마자 테러라고 테러라고 부릅니다 상당 정도 악착같이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언론이 적당히 왜곡을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왜곡하면 드러나게 왜곡하면 언론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새는 그래서 언론을 아예 안 믿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이 워딩에 숨어있는 또 진실이 있습니다 배현진 피습은 민주당 욕망 때문인가 이게 한동훈이 독해력이 떨어져서 독해력은 떨어져요 네 독해력도 떨어져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그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일종의 확증편향이 막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 테러까지 이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학술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책에 나와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네 그 학술적인 일반화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내 욕망이 이재명을 테러했다고 얘가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거를 갑자기 민주당을 왜 끼워놓습니까 저기다 예전에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칼로 찔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봤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하실 때 내가 아니 우리 김태용 소장님이 너무 지금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진짜 그 장면을 봤더니 네 제일 처음에 딱 나온 게 제가? 네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당황했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꺼내니까 기자가 당황하더라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온 말 그럼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이라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들 이렇게 나왔죠 국민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그렇죠 경솔하니까 그리고 그게 탁 튀어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장면을 소장님의 추천으로 보고 그리고 이마를 보니까 보여요 네 첫 마디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의심받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네 사실 아무 연관 없으면 무덤덤해요 이런 거 그럼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님 테러가 있었던 그날 건배제의를 하잖아요 네 그 건배제의하던 영상을 보면 웃어요 네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칙 웃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자기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가 터져나고 막 이러니까 아유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네 이것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배현진의 그 습격당한 것을 테러라고 딱 규정을 해주면서 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배현진 의원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위로 안 보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위로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실수로 끝나서 실패로 끝나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마음이야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실패인지는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퍼질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보면 최소한 경찰은 의심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배후를 네 그리고 공무총리실에서 개입한 것만 봐도 또 경찰의 이 축소 은폐 조사 이런 것만 봐도 현 정권에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네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동훈이 모를 리 없을 것 같고 네 뭐 자기가 직접 관여가 안 됐더라도 파면 자기네 쪽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과민반응이자 네 또 굉장히 그 부자연스러운 네 그런 반응들과 언어들이 계속 나온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어제 진검승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한번 피디님 보여주세요 아 진검승부에서는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시사독설이었나 시사독설에서 어떤 기사를 보여드렸냐면 기사를 한번 찾아주세요 대테러센터장 있죠 네 대테러센터장이 말이 밖에 없습니다 어 말이 밖에 없습니다 네 민들레의 기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대테러센터실에서 정보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려보는 것뿐이다 이런 변명을 막 하면서 국정원도 이때 당시에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그게 법으로 맞습니다 음 이런 테러가 생기면 음 실제로 그 제가 어제도 이제 제보자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국정원이 카트라인을 잡고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한대요 네 테러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대테러센터실에 아예 국정원 중에 담당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당연하죠 대테러인데 네 네 저거 보세요 국정원 현장에 있었다 해서 모른다로 말 바꾼 대테러센터지 않고 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상해요 하는지 보면 진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범인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자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거 당연히 테러입니다 네 국정원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국정원들이 개입을 해서 가닥을 잡고 실제로 국정원이 현장에도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네 그게 테러으로 처음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네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테러 상황이 실을 움직여야죠 맞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그 유력 정치인에 대한 네 네 사건데 자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야당은 제일 대표고 야당 대표고 네 그럼 당연히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그렇습니다 네 참조해 보니 국정원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대테러센터장이 국정원이 거기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놓고 갑자기 모른다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 직원이 사고가 나기 전에 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그거를 확인해 보게 된다고 했는데 확실한 거는 물청소 때는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고 나고 15분밖에 안 된 거예요 바로 어디서 뛰어왔던 거예요 옆에서 카페에 있었나 네 실제로 지금 어떤 제보도 들어온 게 있냐면 김진성 네 정부가 형사가 먼저 사건 일어나기 전에 얘기했죠 신문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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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 거기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 그력한성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문제는 그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에 들어가는 보고라든가 네 그 다음에 현장에 물청소라든가 네 그리고 실제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오는 부산대병원에 딱 도착하는 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들이닥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전원할 때 그것을 개입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냥 부산청 정보가 형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더 위선이 개입했다고 봐야죠 대테러센터 대테러센터 정보가 형사들이나 가서 경호나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는 네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빙고 둘 중에 하나죠 네 사찰을 하거나 네 첩보가 있었거나 맞습니다 첩보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경호를 늘려야죠 늘려야죠 철통 같은 경호를 했어야죠 검무검색하고 한동훈을 쌓듯이 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제보가 있어서 간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방치할 수도 있죠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고 제보가 아니라 직접 작전을 실행했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 출원을 할 수 있는 건 상상의 자유니까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건은 한동훈의 말 안에 미싱 체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실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고 배현진 피습은 민주당 욕망 때문인가 이 말을 그대로 이재명으로 바꾸면 이재명 피습은 국민의힘이나 나의 욕망 때문이라고 너희들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그냥 이재명은 책에 한 구절을 읽어 준 건데 일반어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석한 거죠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분석을 딱 이론적인 토대로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수사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똥줄이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밝혀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너는 그냥 정권 내놓고 내려와야죠 정권 내놓고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한동훈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보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감옥에 보내서 평생 거기 계시게 해야지 평생 자 그리고 이것도 참 너무 웃겨요 김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주거침입으로 검찰 수사를 거의 코바나 콘텐츠 침입죄예요? 네 레알입니다 레알 아 진짜요? 네 그럼 김건희씨가 침입당한 피해자가 된거죠 침범 침입자하고 대화한거에요? 명품백 받고 2시간 동안 강도한테 그런 명품백을 받았다는데 강도를 턴 거잖아요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거죠 도둑을 턴 사람 아니에요 진짜 범죄잖아요 도둑을 터니 도둑한테 백을 받고 태용호는 이분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누가요? 태용호가 그러면 간첩하고 접선했잖아요 간첩한테 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수사해야죠 국가보안법으로 지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런데 주거침입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누군가한테서 세게 압박을 받았죠 네 오다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침입하는 걸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리 사진 카톡으로 다 보내놓고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여사님 약속 잡고 언제 오세요 그리고 그 약속 시간에 가서 경호원들한테 전부 다 다 몸 압수수색 다 당했어요 맞죠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주거침입이라고 그러면 경호원들은 뭐가 됩니까 거기 침입을 허용한 인간들이 되죠 아니 허용 정도 아니라 협조한 거 협조죠 공범이에요 공범이네요 네 주거침입 공범들입니다 네 주범은 김건희 씨 그렇죠 불렀으니까 이거 누가 센터 가서 저렇게 시키겠습니까 저거 검찰총장은 최소한 움직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검찰총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위에 법무부 장관했던 놈 아니면 지금 대통령 그리고 진짜 대통령 네 이 3, 4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도 못 움직여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을 움직이게 되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사실 근데 예전에 비서실장이 김기춘일 때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지 그렇죠 이런 일을 왜 벌일까요 똥줄이 탄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밥값 3만 5,000원도 5일 후에 돌려주면 과태료를 물어요 근데 김건희는 가방을 반환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가기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첩이 국가기록물을 갖다 줬어요 저게 국가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명품 빼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웃던데 하도 기가 막혀서 경찰 출신이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철규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한국일보가 저걸 또 아예 검토를 안 하면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검토도 하셨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김건희 논란에서 여당이 발을 빼고 있다 김경률 사퇴가 다시 재부상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김건희다 한동훈이 까였다 한동훈이 까였다 한동훈이 어떻게 까인 겁니까 그건 모르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거기에 여사도 있었겠죠 그건 모르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공개 회동은 아니에요 기자들 쭉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은밀히 만난 거예요 나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었고 30분 동안 차를 마셨다 두 시간 동안 밥을 처먹었으면 그게 밥입니까 술이지 하는 얘기고 한동훈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은밀한 곳에서 윤석열을 만나는 거 제일 무서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잔뜩 위축돼서 들어가고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처럼 들어가서는 아주 개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동훈 같은 자는 2인자잖아요 전형적인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20년 동안 윤석열의 수족처럼 지내온 사람 아닙니까 깍듯하게 90도를 적응하면서 그런 사람이 윤석열 앞에서 눈 올려뜨고선 자기 할 말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렵죠 실제로 이낙연 윤영찬만 봐도 그래요 1진 2진이었대요 그게 가능하려면 외부에 사람이 있거나 기자가 있거나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조금 이제 거기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둘이서만 있다 측근하고 발이 올라간답니다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발이 그냥 올라가는데요 잘못하면 그렇죠 발부터 나가는 거야 조인트 원산폭격 같은 거 다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실제로 양화대기에서 내려 내려가지고 걸어갔답니다 윤영찬이 윤석열은 더하면 더했죠 그렇죠 윤석열은 딱 보면 심리 좀 쓰게 생겼잖아요 기자 1진 2진하고 검찰 위에 선배하고 후배하고 그건 급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까이면서 나와서 말을 바꾸죠 언급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김건희권을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김건희 승으로 지금 대충 보여지는 분위기거든요 국힘 분위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겁이 많은 인간인지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계기를 하면 제대로 계기든가 아니면 계기질 말든가에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탄희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이 질문할 때는 손을 떨어요 네네 진짜 손을 얼굴이 막 돌려요 사방팔방 당황해가지고 겁나죠 네 겁이 많아요 그러니깐 400명이나 동원하고 가죠 참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발렸고 똥줄이 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공천을 하지 못하면 자기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한동훈은 그렇죠 빵에 가야 돼요 네 저런 김건희가 한동훈을 보호해줄 것 같습니까 꼬리 자르기 하지 이번엔 보세요 손준성 이따가 다 얘기할 테지만 손준성 꼬리 자르기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동훈을 버렸을 겁니다 한동훈을 버렸을 거 같습니다 네 한번 주인을 뭉개는 다시는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옛날에는 그냥 뭐 자관없기도 했죠 자관없죠 네 아마 두 사람은 좀 그럴 과정이 많죠 자 이거 전체 화면으로 아예 틀어주세요 뉴탐사 이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술자리 알리바이 핵심 당사자 두 명이 모두 부인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청담동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경찰에 송치결정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세창 그리고 박땡땡 첼리스트 둘 빼놓고는 이성권이라고 하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배땡땡이라고 하는 사업가 그 다음에 챗땡땡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밴드마스터 티켓에서 사장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사장은 아니라고 해요 티켓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밴드마스터 이렇게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현장에는 없었다고요 네 혹시 그 청담동 술자리 따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세창 보건이 그냥 제 이름판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 아는 사이세요? 예전에 알게 됐어요 그냥 적당히 이런 거를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 너무 억울하시겠다 전혀 안 오신 것 같아서 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보면 사건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송치 결정서잖아요 그 송치 결정서를 저렇게 보면 티케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그런 술집에서 이세창, 박땡땡, 첼리스트에요 그 다음에 이성권, 그리고 채모, 그리고 밴드마스터 등이 술자리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그중에 이성권이란 분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혀 간 적이 없고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전화도 안 왔다 전화도 안 왔다는 거는 뭐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채모라는 분도 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인이라서 여기 나오는 이세창씨가 그냥 내 이름을 판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술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모라는 사람인데 이 배모는 송치결정서와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송치결정서하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땡땡을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치결정서에는 박땡땡을 티키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두진서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채리스트도 자기는 술자리에 가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식점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배는 어디서 본 거예요? 배모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송치결정서가 이거는 조작 수사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집에서 혼자 수사한 거죠 이걸 그럼 누가 주도를 했겠습니까? 경찰이 이걸 주도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위에서 시켰다고 봐야죠 검찰 쪽에서 검찰도 그냥 수사검찰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조작달인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시즌2가 열렸습니다 이제 청담동 술자리 시즌2 화끈하게 열어졌는데요 송치결정서 저거 한동훈이 유출한 겁니다 한동훈이 본인이 지금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해 놨거든요 김의겸 그리고 강진구 등등 10억 손해배상 소송도 되게 많이 하네요 네 엄청나죠 소송 지금 또 JTBC한테 뭐 언론중재 네 언론중재 요청하고 뭐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엄청나게 소송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청담동 술자리 것도 10억짜리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내놓은 증거자료가 경찰의 송치결정서에요 근데 이 팀장 수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방송에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 검찰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유출해요 미쳤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아 역시 뭐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딱 잡았다네요 네 경찰은 사실 유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유출했을까요 검찰이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 누구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몰래 유출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혹시 뭐 자기가 유출했는데 한가발이 진짜 직접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본인한테는 그거 간답니다 송치가 딱 떨어지면 본인이 정보공개 요청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걸 받을 수 있대요 네 자기가 유출해놓고 혹시 대통령실에서 너무 맞아가지고 기억을 상실한 건 아닌가요 변호사가 유출했을 리도 없잖아요 변호사가 변호사는 또 엄청 젊은 변호사에요 음 근데 그 변호사한테 증거자료로 이게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이 됐고 그럼 누가 뺐겠습니까 그걸 본인밖에 못 뺐는데 한동훈 위원장님 책임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클리앙의 작년 3월 1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작년 3월 1일에 올라온 이 글은 그때까지의 더탐사의 청담게이트 관련 보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굉장히 잘 이걸 보면 청담게이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국민일보 등등 SBS 등등이 TV조선 등등이 그리고 평화나무 등등이 얼마나 이거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청담게이트도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첼리스트를 돕던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당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저 보도 이후에 바로 자 지금 첼리스트 얘기가 나오던데 어? 그래요? 어? 현장인 소린님한테 어? 들었다고 하는데 최아닌 변호사가 흘렸다고 조선일보에 아 그래요? 예 아니 몰랐어요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첼리스트의 친구들이 음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하게 청담동술자리가 있다고 다들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못 덮어요 증언이 한두 명 그리고요 저희가 김성수TV와 이제 뉴탐사가 함께 세끈한 거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히든카드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그거 다 들통이 납니다 2012년에 윤석열이 미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연수에 참여한다고 명분이 있었는데 국제회의 네 국제회의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가서 노정연에 수사를 했습니다 감찰받는 거 무모면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진짜 네 인데요 지금 개새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종결시켰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네 네 이런 새끼를 김어준 주진우 등이 검찰총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윤석열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곽상원 변호사의 책에서 2021년에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거든요 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미국까지 날라와서 자기들을 수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니들은 윤석열을 추천을 할 수가 있냐 진짜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 기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사실은 어떤 자입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지고 아무거나 하는 그런 더러운 검찰이잖아요 네 네 무슨 정의로운 검찰이야 승진하기 위해서 그냥 들이받고 네 감찰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물어뜯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거라고 그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통제보다는 네 순간순간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소장님의 분석이 너무 소름돋듯이 정확해가지고 네 권위주의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권위주의적 성격자 네 저는 그때 그 권위주의적 성격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지금 2012년의 행태를 보면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권위에 맞습니다 빌붙죠 복종이에요 빌붙고 네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또 권위로 누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이자한테는 1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죠 특히 권력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권위주의적 성격자입니다 전쟁도 불사하니까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근데 지금 정점에 있잖아요 정점에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상태죠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추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보 유튜버계를 완전히 다 독점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진우 씨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9시에 방송을 이제 하신다네요 뉴탐사가 불편하신가 봐요 그쪽은 그쪽은 자 윤석열은 빨갱이 잡는 게 검찰의 일이다 라고 술차례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마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윤석열을 키워줘놓고 왜 그러냐 임종석이 비호했던 거 아닙니까? 비호했죠 추미애 전장관은 세 번이나 윤석열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던 거고요 자 거기에 지금 고발 사주 법원이 고발 사주는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혀있었죠?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왜 피해자로 적혀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 나왔는데 윗선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윗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마무리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범죄자고요 본인이 범죄를 덮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고생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저 사람들 공직에서 다 끌어내려야 될 사람들 아닐까요? 공직을 떠나서 가까이 두면 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로도 친구로도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쌍김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